미소가 이쁜 승하의 아빠입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박영기씨의 아내입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 지훈이의 친구입니다. 저는 TV를 즐겨보는 김기섭씨의 딸입니다. 각자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는 나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고령 손영훈입니다. 나는 한계를 넘어서는 데이 조은아입니다.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병원영재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육군의 하사 김한솔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소중한 일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뜨거운 열정으로 한계를 넘어 하나 되는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